월카다, 생글생글, 조마조마, 붉은붉은, 조릿조릿, 쭈뼛쭈뼛, 상긋방긋, 그렁그렁, 꺼이꺼이, 덩실덩실 안녕하세요 언제나 퀴즈입니다. 기쁨, 슬픔, 놀람, 화, 두려움,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단어를 준비했습니다. 15초 동안 다른 부분 한계를 찾아주세요. 총 10문제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월카다 월커버 생글생글 앨 BMW 싱글싱글 조마조마 오마조마 울금불금 울금불금불금 조릿조릿 저릿조릿 저릿조릿 쭈뼛쭈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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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뼛쭈뼛쭈뼛 그렁그렁 가랑가랑 거의 거의 끼리끼리 덩실덩실 당실당실 준비한 문제를 많이 맞히셨나요? 모두 맞히셨다면 집중력 천재 또 만나요.